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기출 및 예상 문제 1과목 컴퓨터 일반 20문제 1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기술인 VO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디오를 디지털로 압축하여 비디오 서버에 저장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며 재생, 제어, 검색, 질의 등이 가능하다 2.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영화나 뉴스 등의 콘텐츠를 통신 케이블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영상 서비스이다 3.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원거리에서의 영상을 공유하며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4. VCR 같은 기능의 세탑박스는 비디오 서버로부터 압축되어 전송된 디지털 영상과 소리를 복원,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은 3.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원거리에서의 영상을 공유하며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해설 3번의 내용은 화상회의 시스템 VCS에 대한 설명이다 2.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주소는 8비트씩 16개 부분으로 총 128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소를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에 따라 A 클래스에서 E 클래스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한다 3. IP 버전 4의 호환성은 낮이나 IP 버전 4에 비해 품질 보장은 용이하다 4. 주소의 한 부분이 0으로만 연속되는 경우 연속된 0은 OO으로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정답은 4. 주소의 한 부분이 0으로만 연속되는 경우 연속된 0은 OO으로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해설 5. 옳은 설명 5. 주소는 16비트씩 여닫게 부분으로 구성된다 6. 이번은 IP 버전 4에 대한 설명이다 6. IP 버전 6는 IP 버전 4와 호환성이 뛰어나다 6.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중과 매체의 합성어로 그래픽,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의 매체들이 통합된 것을 의미한다 2. 멀티미디어는 매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대용량으로 생성됨으로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3.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다양한 압축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동영상 압축 기술의 개발은 미비하다 4. 초고속 통신망의 기술이 발달되어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정답은 3.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다양한 압축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동영상 압축 기술의 개발은 미비하다 해설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다양한 압축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동영상 압축 기술 또한 개발되었다 4. 다음 중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인증 2. 암호화 3. 방화벽 4. 브릿지 정답은 4. 브릿지 해설 브릿지는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 랭 시스템을 이어주는 네트워크 접속 장비 중 하나이다 5.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자체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한 번의 검색어 입력으로 여러 개의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 엔진은 1. 디렉토리형 검색 엔진 2. 키워드형 검색 엔진 3. 메타 검색 엔진 4. 하이브릿형 검색 엔진 정답은 3. 메타 검색 엔진 해설 자체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검색 엔진 방법은 메타 검색 엔진이다 6. 다음 중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송수신자 2. 음성인식 3. 전송 매체 4. 프로토콜 정답은 2. 음성인식 해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구성 요소로는 정보가 전송되는 출발지인 정보원, 송심자, 정보가 도착되는 목적지인 정보 목적지, 수신자, 전송 매체와 프로토콜 등이 필요하다 7. 다음 중 각 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렌 전송거리가 짧은 구내에서 사용하는 통신망 2. 웬 국가간 또는 대륙간처럼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통신망 3. BISDN 초고속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며 동기식 전달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망 4. 벤 통신 회선을 빌려 기존의 정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다수의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통신망 정답은 3. BISDN 초고속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며 동기식 전달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망 해설 BISDN은 비동기식 전달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8.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력 형태는 부호화된 숫자, 문자, 이산 자료 등이다 2. 출력 형태는 곡선, 그래프 등 연속된 자료 형태이다 3. 자료 처리를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4.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이다 정답은 2. 출력 형태는 곡선, 그래프 등 연속된 자료 형태이다 4. 해설 2.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설명이다 9.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 속도 단위로 가장 빠른 것은 1. 1. 밀리세크 2. 1. 마이크로세크 3. 1. 나노세크 4. 1. 피코세크 정답은 4. 1. 피코세크 해설 컴퓨터 연산 처리 속도 단위 낮은 단위에서 높은 단위 순 밀리세크 10에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세크 10에 마이너스 6승 나노세크 10에 마이너스 9승 피코세크 10에 마이너스 12승 펜투세크 10에 마이너스 15승 아투세크 10에 마이너스 18승 10번 다음 중 이진수 0. 1. 1. 0의 2의 보수 표현으로 오른 것은 1. 1. 0. 0. 1 2. 1. 0. 1. 0 3. 1. 0. 1. 1 4. 1. 0. 0 정답은 2. 1. 0. 1. 0 해설 1의 보수로 변환 0을 1로 1을 0으로 바꾼 값 2의 보수로 변환 1의 보수로 변하는 값에 더하기 1을 한 값 따라서 0. 1. 1. 0의 1의 보수인 1. 0. 0. 1 더하기 1은 1. 0. 1. 0이 된다 11번 다음 중 CPU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클럭 주파수 2. 캐시 메모리 3. 워드 명령어의 크기 4. 직렬 처리 정답은 4. 직렬 처리 4. 해설 5. CPU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클럭 주파수 6. 캐시 메모리 6. 워드 7. 명령어의 크기 7. FSB 7. 시스텐버스 12번 12번 키보드는 키의 기능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키보드의 분류와 그에 속하는 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기능키 F1, F2, F3 2. 입력키 AB% 3. 탐색키 탭, 엔터, 스페이스바 4. 제어키 Ctrl, Alt, ESC 정답은 3. 탐색키 탭, 엔터, 스페이스바 해설 탭키는 이동키 엔터키는 줄 삽입 또는 명령 실행키 스페이스버키는 공백 삽입키 이다 13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억용량은 작으나 속도가 빠른 버퍼 메모리이다 2. 가능한 최대 속도를 얻기 위해 소프트웨어로 구성한다 3. 기본적인 성능은 히트웨어로 표현한다 4.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한다 정답은 2. 가능한 최대 속도를 얻기 위해 소프트웨어로 구성한다 해설 캐시 메모리는 정적 램, SRAM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드웨어에 해당된다 14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제어판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1. 동기화 센터 2. 사용자 정의 문자 편집기 3. 접근성 센터 4. 프로그램 호환성 마법사 정답은 3. 접근성 센터 해설 접근성 센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을 위해 컴퓨터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15번 다음 중 제어판 작업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PMP의 지원 여부에 따라 작업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1. 날짜와 시간 2. 전원 구성 3. 프로그램 및 기능 4. 장치 및 프린터 추가 정답은 4. 장치 및 프린터 추가 해설 플러그 앤 플레이 PMP 주변 기기 연결 및 설치 시 윈도우가 자동으로 인식하여 관련 드라이버를 설치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PMP가 지원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하드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지만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해당 하드웨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16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표준 사용자 계정의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 자신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다 2.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3.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프린터를 프린터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다 4. 사용자의 사진으로 자신만의 바탕 화면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은 3.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프린터를 프린터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다 해설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프린터는 관리자 계정에서만 제거가 가능하다 17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휴지통은 지워진 파일뿐만 아니라 시간, 날짜, 파일의 경로에 대한 정보까지 저장하고 있다 2. 휴지통은 윈도우즈 탐색기의 폴더와 유사한 창으로 열려 파일의 보기 방식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여 볼 수 있다 3.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명령을 통해 되살리거나 실행할 수 있다 4. 휴지통에 파일이나 폴더가 없으면 휴지통 아이콘은 빈 휴지통 모양으로 표시한다 정답은 3.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명령을 통해 되살리거나 실행할 수 있다 해설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보관이 가능하며 보관 후 실행할 수 있다 18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키보드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1. 문자 재입력 시간 2. 문자 반복 속도 3. 한 번에 스크롤할 줄의 수 4. 커서 깜박임 속도 정답은 3. 한 번에 스크롤할 줄의 수 해설 한 번에 스크롤할 줄의 수는 제어판 마우스에서 가능하다 19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절전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전 모드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컴퓨터를 빠르게 다시 켤 수 있는 전력 절약 상태이다 2. 최대 절전 모드는 주로 랩톱용으로 디자인된 전력 절약 상태로 열려있는 문서와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컴퓨터를 끈다 3.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는 주로 데스크톱 컴퓨터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전원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하드디스크에서 작업을 복원할 수 있다 4. 절전 모드는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그 시간 동안 배터리를 충전할 기회가 없을 경우 가장 적합한 모드이다 정답은 4. 절전 모드는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그 시간 동안 배터리를 충전할 기회가 없을 경우 가장 적합한 모드이다 해설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배터리를 충전할 기회가 없을 경우 시스템을 종료하여 컴퓨터를 꺼두는 것이 좋다 20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로그램 및 기능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윈도우즈가 작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삭제된다 2.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의 제거, 변경 또는 복구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3. 컴퓨터에 설치된 업데이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거도 가능하다 4. 윈도우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프로그램 및 기능을 제거할 수 있으며 기능 해제 시 하드디스크 공간의 크기도 줄어든다 정답은 4. 윈도우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프로그램 및 기능을 제거할 수 있으며 기능 해제 시 하드디스크 공간의 크기도 줄어든다 해설 프로그램의 기능을 해제한다고 해서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2. 스프레드 시트 1. 스무 문제 21. 다음 중 부분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분합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필드가 반드시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제대로 된 부분합을 실행할 수 있다 2. 부분합에 특정한 데이터만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면 표시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차트가 작성된다 3.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이미 작성한 부분합을 지우고 새로운 부분합으로 실행할 경우에 설정한다 4. 부분합 계산에 사용할 요약 한수를 두 개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종류 수만큼 부분합을 반복 실행해야 한다 정답은 1. 부분합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필드가 반드시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제대로 된 부분합을 실행할 수 있다 해설 부분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분합을 구하고자 하는 항목이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22. 다음 중 고급 필터를 이용하여 국어 점수가 7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인 데이터 행을 추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해설 고급 필터의 조건 지정 조건이 같은 행에 있으면 AND 조건, 다른 행에 있으면 OR 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어 점수가 7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인 데이터임으로 같은 행의 필드명을 입력하고 조건도 같은 행에 주어야 한다 23. 다음 중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가지 결과 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 예측하여 분석할 수 있는 도구는 정답은 1. 시나리오 관리자 24. 다음 중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머리글의 값이 정렬 작업에 포함 또는 제외되도록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 숨겨진 열이나 행도 정렬 시 이동됨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3.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다 4. 셀 범위나 표열의 서식을 직접 또는 조건부 서식으로 설정한 경우 셀 색 또는 글꼴 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정답은 2. 숨겨진 열이나 행도 정렬 시 이동됨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해설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으므로 정렬 전 숨겨진 열이나 행을 표시한 후 작업하는 것이 좋다 25.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서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셀에 설정된 메모는 지워지지 않는다 2. 셀에 설정된 내용과 서식이 함께 지워진다 3. 홈, 편집, 지우기, 내용 지우기를 실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4. 바로 가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실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정답은 2. 셀에 설정된 내용과 서식이 함께 지워진다 4. 해설 3. 셀에 설정된 내용만 지워질 뿐 서식은 함께 지워지지 않는다 26. 아래 워크시트는 채우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결과이다 다음 중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에서 방향은 열 유형은 급수일 때 단계값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2. 마이너스 3 해설 대화 상자에서 방향은 열 유형은 급수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열 방향으로 일정한 값인 마이너스 3만큼 곱해서 채워진다 27. 다음 중 원 단위로 입력된 숫자를 100만 원 단위로 표시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3. 해설 다음 금액 단위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참고하세요 28. 다음 중 찾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소 문자를 구분하여 찾을 수 있다 2.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지만 메모 안에 텍스트는 찾을 수 없다 3. 위쪽 방향이나 왼쪽 방향으로 검색 방향을 바꾸려면 Shift 키를 누른 채 다음 찾기를 클릭한다 4. 와일드 카드 문자인 별표는 모든 문자를 대신할 수 있고 물음표는 해당 위치에 한 문자를 대신할 수 있다 정답은 2.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지만 메모 안에 텍스트는 찾을 수 없다 해설 2.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의 옵션 항목 중 찾는 위치에서 수식 값 메모 중 선택하여 찾을 수 있다 29. 다음 중 아래 워크시티에서 가입일이 2000년 이전이면 회원 등급을 골드 회원 아니면 일반 회원으로 표시하려고 할 때 C19 셀을 입력할 수식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4. if 이어의 b19가 2000 이하이면 골드 회원을 표기하고 아니면 일반 회원을 표시하라 해설 연도만 표시하는 이어 함수와 if 함수를 이용하여 수식을 입력한다 30. 다음 중 아래의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의 각 항목에 입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크로 이름을 매크로 연습으로 입력하였다 2. 바로가기 키 값을 m으로 입력하였다 3. 매크로 저장 위치를 새 통합 문서로 지정하였다 4. 설명에 매크로 기록자의 이름, 기록한 날짜, 간단한 설명 등을 기록하였다 정답은 1. 매크로 이름을 매크로 연습으로 입력하였다 해설 매크로 이름 작성 시 공백을 포함할 수 없다 31. 다음 중 수식의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정답은 3. 는 맥스 32-4 0 12 42 해설 파워 2 5는 2의 5승으로 32이다 3. 3 11 25 0 1 마이너스 8은 가로안의 인수를 모두 더하는 함수로 계산하면 32이다 맥스 32-4 0 12 42는 가로안의 인수들 중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함수로 42이다 인트 32.2는 가로안의 인수보다 크지 않은 정수값을 나타내는 함수로 32이다 32. 다음 중 A1에서 C4 영역에 대한 수식의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정답은 4. 해설 카운티 2 함수는 지정 영역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표시하는 함수로 1. B1에서 B4 중 B3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을 갖는 셀은 3개이다 2. B1에서 B4 중 3보다 큰 값을 갖는 셀은 3개이다 3. A1에서 C4 중 4행 2열에 있는 데이터는 3이다 4. 트렁크 함수는 숫자의 소수 부분을 제거하는 함수이고 스퀘어 루트 함수는 제곱근을 나타내는 함수로 B1 값 7의 제곱근은 2.645751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2가 된다 33. 아래 워크시티에서 B2에서 D6 영역을 참조하여 18셀에 표시된 바코드에 대한 단가를 19셀에 표시하였다 다음 중 19셀의 수식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VLOOKUP 18 B2에서 D6까지 3 0 해설 VLOOKUP 함수는 지정 범위 내에서 특정 검색 값을 통해 최종으로 구해야 하는 값을 찾는 함수로 문제를 보면 지정 범위 B2부터 D6의 첫 별인 B2에서 B6 안에서 찾을 데이터인 C8의 값 351을 찾은 후 그 찾은 값 352가 있는 행 B3부터 D3원에서 열 번호 위치인 3 즉, 세 번째 열의 값인 1500을 찾는 수식이다 34. 다음 중 각 워크시티에서 채우기 핸들을 A3셀로 끌었을 때 A3셀에 입력되는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해설 3번에서처럼 A3셀로 끌면 A3에는 A가 입력된다 A4까지 끌면 A4에는 B가 입력된다 35. 다음 중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표시항식의 각 범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 서식은 각 자료형에 대한 특정 서식을 지정하는 데 사용된다 2. 숫자 서식은 일반적인 숫자를 나타나는 데 사용된다 3. 회계 서식은 통화기호와 소수점에 맞추어 열을 정렬하는 데 사용된다 4. 기타 서식은 우편 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형식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 정답은 1. 일반 서식은 각 자료형에 대한 특정 서식을 지정하는 데 사용된다 해설 일반 셀 서식에서는 특정 서식을 지정하지 않는다 현재 지정된 서식을 해체하여 문자는 원쪽,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여 표시한다 36번 다음 중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는 차트 종류는 정답은 2. 분산형 차트 해설 추세선이란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계 분석 방법으로 예측하여 차트에 표현해주는 차트의 기능을 의미한다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는 차트로는 3차원 차트, 원형 차트, 도넛형 차트, 방사형 차트, 표면형 차트가 있다 37번 다음 중 아래의 피버 테이블과 이를 활용한 데이터 투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버 테이블 옵션에서 열 총합계 표시가 해제되었다 2. 총합계는 토익 점수에 대한 평균이 개수했다 3. 헤이블 역, 그리고 갑상력 각각 빌드가 폈다 행 레이블 필터를 이용하면 성의 김시인 사람에 대한 자료만 추출할 수 있다 정답은 1. 피버 테이블 옵션에서 열 총합계 표시가 해제되었다 해설 3. 피버 테이블 옵션에서 열 총합계는 표시되어 있고 행 총합계 표시가 해제되었다 38번 다음 중 차트에서 계열의 순서를 변경할 때 선택해야 할 바로 가기 메뉴는 정답은 2. 데이터 선택 해설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 디자인 탭 데이터 그룹에서 행 열 전환을 클릭하거나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여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차트 데이터 범위 행 열 전환 계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39번 다음 중 창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면에 표시되는 창 나누기 형태는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셀 포인터의 위치에 따라 수직, 수평, 수직 수평 분할이 가능하다 3. 창 나누기를 수행하여 나누기 한 각각의 구역의 확대, 축소 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4. 나누기를 취소하려면 창을 나누고 있는 분할 줄을 아무 곳이나 두 번 클릭한다 정답은 3. 창 나누기를 수행하여 나누기 한 각각의 구역의 확대, 축소 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해설 창 나누기를 수행하면 나누어진 구역 모두에 대하여 확대, 축소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누어진 구역별로 별도 확대, 축소할 수 없다 40.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로를 표시, 옵션을 이용하여 오류값이 인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2. 인쇄할 내용이 페이지의 가로 세로의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3. 시작 페이지 번호 옵션을 이용하여 인쇄할 페이지의 시작 페이지 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4. 설치된 여러 대의 프린터 중에서 인쇄할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다 정답은 4. 설치된 여러 대의 프린터 중에서 인쇄할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다 해설 4번의 내용은 인쇄, 대화 상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설명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isteri, 대화 상자에서 수행할 수 있다 하하하 내 Velvet